지렁이의 좋은 점 10가지 얘기하세요 지렁님의 좋은 점이요? 지렁님의 좋은 점이요? 네 없어요 없다고요? 잠깐만 저거 시키지도 않았잖아 저거 시키지도 않았잖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시키지도 않았잖아 저걸 왜 따라해 이걸 왜 따라해 지렁님 지렁님은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지렁님은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지렁님은 모든 게 다 좋아요 싫은 게 없어 여보세요? 싫은 게 없어 다 좋아 없어요